너무 멀리서 뿌리면 까칠까칠해져서 좀 더 갖다, 좀 더, 좀만 더, 그거보다 그 정도 거리를 무시를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얘들이 까칠까칠해져요. 이미 늦었어요. 다칠하면서 계속 뒤로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. 좀 조절라서 쪼이고 살살 뿌리시면 되는데. 신문제에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어느 정도 나오고.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. 좀 더 가까이. 그거리보다는 가까워요. 이게 처음에 감이 안하고 그러고. 참여자! 고려라, 어묵이 조절,industrial,쥒이 시작됩니다.